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다시 찾은 곳은 테라스 다육 농원에 다시 왔습니다. 역시 제가 얼만큼 가까이 가면 크다 작다라는 감지요? 저기 옆에 있는 염자도 엄청 커요. 그거에 어마무시한 사장님의 작품이 있고 여기는 테라스 다육 농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찾았는데요. 대표님이 오랜 세월에 매니아 하시고 그리고 1호점은 서운웅 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새로 지어서 들어온 2호점이면서 신, 새로 건물 이렇게 보면 매니아님만 약 70여분 이상 이렇게 많이 매니아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매니아님이 계시는 곳에 늘 우리가 아이쇼핑 그러면 보는 게 제일 좋죠. 아이쇼핑할 수 있는 공간 또 판매 가능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제가 영상에 담게 됐고 사장님이 너무 대단히 키핑 회원들만큼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유튜버 다남다육 구독자님들께 좋은 선물을 구경시켜드린다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라와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국민다육이 지난 영상에 1930이요? 매진요? 매깨길래 거기까지는 모르죠.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아우 여기 대표님은 또 나래비를 바구니로 다 세워놨네. 아유 좋아라. 자 그러면 이 많은 애기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갈 수가 없고 자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 아르제 있죠? 미니벨 금이죠? 벤바디스 군생이죠? 에게리아나 혹은 다크아이스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자 랜덤으로 연지곤지 선물 샬몬 보여요? 자 그러면 세트가 많지 않다고 하냐? 하나 둘 셋 짠. 아우 세상에 1번 세트 주문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가요? 에이 그나저나 똑같은데 어차피 글씨가 잘려요? 그럼 이렇게 갈까요? 아우 잘했네. 아르제 미니벨 벤바디스 군생 에게리아나 다크아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연지곤지 합의 2만 2천원 결제하시면 서비스 살몬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유 이렇게 가는거지. 자 얘가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군생이죠? 얼굴 하나짜리 아닙니다. 군생. 자 그 다음에 얘가 미니벨 금. 아우 세상에. 금이 미니벨 금이죠? 그리고 벤바디스 군생인데. 얘 아우 세상에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그 다음에 그 에게리아나 다크아이스라고 하는거는 수량이 수량이 다 안되니까 얘는 다크아이스.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다 가는게 아니고. 애기 집에 가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갑니다. 자 그리고 연지곤지. 이렇게 연지곤지. 가격이요? 아우 세상에 이뻐요. 아우 이뻐요. 끝내줘요. 묵은둥이죠. 이렇게 해서 다섯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둘 셋 점. 가격은 2만 2천원에 얘를 선물로 주는데. 샬몬. 선물까지. 자 제가 이렇게 찰카닥 하세요. 찰카닥 찍었어요. 예 아르제나 아니 에게리아나 다크아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가는데. 아 다크아이스는 두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다 에게리아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여기는 제가 그 어디냐면요. 원당역에서 가까운 테라스 다육정 농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아우 외냐. 세트 구성을 해놓아서. 아우 우리 그 사장님이 매니아 하셔서. 처음으로 다육이를 접하실 수도 있고. 나는 국민 다육이 매번 가도 못 골라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골라주니까. 얼마나. 아유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좋게요. 자 1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살짝 가요. 왜냐하면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자 아우 금이요. 온천지 금이네. 자 릴리시나 금. 아메스트로. 3만 2천원. 샬몬 선물. 자 다시 갈게요. 응. 릴리시나 금이요. 아니 세상에 금이 좋은가. 아우 온천지 금. 1만 2천원. 아메스트로요. 아우 세상에 아메스트로. 멋지죠?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3만 2천원 결제하시고. 어 저 샬몬 선물.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응. 매니아 사장님이시니까. 고르는 것도 남달라요. 자 찰카악. 2번 세트의 수량이요. 많지 않습니다. 보는 끝. 아이 보는 수량이 끝이에요. 자 2번 세트 갔어요. 그리고. 아우 괜찮아요?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3번 세트요. 깜놀이에요. 아니 자. 자자자자. 다 보여요? 맥라이징. 그렇게 살려고 했더만. 응.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래요. 어우 내 것 다 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모주에서 뛴 적심. 아니 적심이 아니죠. 자구자구자구. 응. 자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유 맥라이징이 얼마길래. 아유 잠시만요. 자구 떼서 이미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이고. 얘는 바니르라비스. 그 다음에. 어우. 다남이 제일 좋아하는 티피 군생. 예. 이렇게 해서 세트를 묶었고. 자 갑니다. 가격 얼마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맥라이징 하나만 더 얼만데. 우리 대표님이 꼭 얘기합니다. 아유 대거 모주에서 뛴 자구야. 뿌리 다 내렸어. 이렇게 합니다. 자 짠짠짠짠. 예. 여기. 4만 천 원. 삶은 선물. 자 선물입니다. 이 아이 선물이에요. 자 드릴게요. 그리고 자 사진 한 방 찍으시고. 자 캡차하시라는 뜻인데. 캡차는 볼륨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갤러리에 가면 그게 영상이 찍혀서 사진으로 보관이 됩니다. 아우 그리고 자 맥라이징을 우리 구독자님이면. 어머 세상에 맥라이징이 얼만데. 제가 볼 때는 맥라이징 가격에 다른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대표님이 아우 세상에 매니아만 오래 하셨는 줄 알았더니. 겸손하시기까지 제가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요거는 또 너무 작아서. 아유 이거는 작아서 구독자님께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요게 500원 동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러면 지금 구독자님들이 소개하는 맥라이징은. 그러니까 그게 얼만데. 얘 가격에 얘 가격에. 바닐라 미스. TP 군생. 자 아우 세상에. TP 군생. 그리고 선물까지. 예 가격이요.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3번 세트. 돈은 4만 천 원. 아우 맥라이징 하나 가격에. 다른 건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여 받았을 때 조금. 아우 나는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엄마 몸에서 떼서 뿌리 활착이 되어진 아가이니. 오늘만 뭐만 남았어요. 폭풍 성장할 일만 남은 맥라이징 가격에. 바닐라 미스. 티피 군생 샬몬까지.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성했다고 하니. 아우 고마워요. 좋아요. 왜냐하면 구독자님들 밴드방에서 알잖아요. 맥라이징이 어디요? 없어요. 구매하려고 하면 비싸요. 수량이. 아우 많지 않아요. 하나 둘 둘 둘. 제가 몇 개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수량이 극히 드물어요. 예 오늘 진짜 딱 눈두장 찍고 딱 선점하시면. 아우 뭐예요? 로또예요? 아우 로또는 아니고 맥라이징이에요 하니까. 자 맥라이징 세트였습니다. 자 3번 세트 갔어요. 아쉬워요? 숫자 세요? 에이 안 세요. 숫자 세게 없기. 자 그리고 2번 세트도 제가. 아우 깜놀이에요 깜놀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그. 마디바 얼마예요? 수입. 아유 아니에요. 또. 이런 거죠. 어머 그러면 저 마디바를 내가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아유 얼마예요 얼마. 그런데 마디바 하나 가격에 다른 것도 선물이라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수입 아닙니다. 이미 사장님이 올 봄에 올 봄에. 이미 작은 아이를 구매해서 이렇게 다 달달 달구어진 다져진 아이라고 보면 되고. 가격이요? 아우 세상에 이보다 입장 맥혀밖에 없는 것도 얼마 해봤는데. 단아 없네. 아유 몇 개예요? 못세. 잠시만요. 몇 개예요? 에이 수량은 말고.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 짠. 팔거나 구성은 마디바 대품 47,000원. 독일 샴페인 5,000원이 맞고. 결제는 52,000원 맞고. 서비스는 잘 스톤이다. 맞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어요. 잠시만요 사진 한 번만 찍고 마디바랑 다시 보게요 몇 번이에요? 4번 마디바 대품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그리고 서비스 잘 스톤 자 갑니다 마디바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얘 말고 다른 애요? 개만 갖고 마디바 얘요? 이렇게 이쁜 애기 봤어요? 4만 7천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4만 7천원 세상에 내 것도 조그만 애기 사다가 이만큼 키웠는데 요즘에 마디바 수입 아닙니다 이미 사장님이 올 봄에 데려다가 자리 다 잡고 뿔이 다 잡힌 애기 4만 7천원에 독일 샴페인 잠시만 제가 이동할게요 자자자자자 아우 세상에 왕이면 자 독일 샴페인 아우 세상에 받으면 홀딱 반합니다 끝내주게 이뻐요 지금 영상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찰스톤 야가 창이래네 돈으로 얼마야 이런 거죠 마디바 구매하시면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하나 둘 셋 잔 이렇게 마디바 대품 4만 7천원 4번입니다 독일 샴페인 어머 세상에 독일 샴페인도 싸네 이 가격이 아니 저희 말해요 마디바도 싸고 독일 샴페인도 그리고 서비스 차울스톤도 창이 이 가격 물론 차울스톤은 애기는 애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하잖아요 대품으로 키우시라는 종자를 선물로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갔죠 끝이에요 더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에요 다시 한 번만 아우 매니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얼굴 나올까봐 얼굴 나올까봐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여기는 테라스 다용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서훈옥록에 1호점이 있고 여기는 2호점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키핑 회원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서 아우 세상에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라인은 요렇게 요렇게 키핑 회원뿐만 아니고 일반 일반 구독자님들도 오셔서 구매 가능한 그리고 저쪽 끝은 멋진 화분 그리고 또 대표님이 예쁘게 꾸며놓은 창밭 창밭 자 그리고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자자자자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 부근에 원당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역이 막을 입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조금 사실 운동삼아 걷기는 괜찮은데 혹여 버스 타올 수 있고 다용기 테라스 농원이고 다용기 테라스 농원은 그 현수막이 되어 있어요 현수막으로 찾아오시면 되고 차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충분히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써드리니까 주차는 아휴 주차가 이렇게 많아요 주차 충분히 합니다 이런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5번 갔어요 6번 6번 갑니다 자 그리고 6번 가고 이어서 잠깐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6번은 수연 스타마크 네비나 금 4만원 자 수연이요 아휴 세상에 어휴 매니아님 하셨으니까 고르는 눈도 안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스타마크 자 스타마크 그리고 얘는 네비나 금 선물은 샬몬 아휴 나는 2주짜리 있거든요 샬몬이 오 이맘때만 추락을 하는구나 자짜짜짜짠 짠짠 이렇게 옆으로 해드릴게요 자 6번 세트예요 4만원 결제하시고 선물 받으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트 구성은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사장님이 여기에 사장님이 조금 더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하려 합니다 아휴 세상에 다남이 제일 좋아하는 실루엣 예 실루엣 8천원 끝내줘요 세상에 끝내줍니다 짠짠짠짠짠 음 이렇게 이렇게 끝내주죠 끝내주죠 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양진이요 만원짜리 양진 짠짠짠짠짠짠 나나무쿠미니요 혹시 가격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봐서 어우 1만원 없으면은 구독자님들이 한 번 더 전화로 여쭤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왜 와요 아휴 세상에 좋아요 좋아요 화이트그린이 가격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많이 하시면 사장님이라서 자자자자자자 짠짠짠짠 짠짠짠 화이트그린이 7만원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한 번만 네 얼굴 좀 보자 세상에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7만원까지 보셨고요 제가 뒤로 살짝 한 번만 더 가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저희 밴드방에 오셔서 뭐 사고 싶다 뭐가 궁금하다 이런거는 제가 어떻게 해요 영상에 담죠 기꺼이 찾아서 로우 다람이 로우 좋아한다더니 7천원짜리 치고 아주 베리굿굿굿굿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라주아가 누가 산다 그랬어요 아유 가격대는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네 가격은 자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또 또 있어요 제가 여기 시트리나 진짜 좋아하는데 시트리나는 사실 보기 드물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한 8천원 8천원 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거에요 그 영상이요 더 아유 자 진짜 멋진거 하나 더 보고 갈겁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찾았던 고상홍이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는 이유는 어떤거에요 이런거죠 아유 세상에 내가 찾는게 거기 있네 거기 있네 가봐야 쓰겄네 구경삼아 여긴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오시면 되구요 그 입간판이 다 되어있어요 걷기도 조금 멀고 전화번호나 주소는 설명란에 해드릴게요 자 고사홍 그렇게 찾던 고사홍 중대품이에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전경을 마무리로 테라스 다육농원에서 영상을 구경했고 세트 사장님이 해주신거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